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먹어볼 메뉴는 낙지 호롱구이 발렌타인 21년산.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일을 해야 돼서 술은 너무 많이 말고 딱 이 정도만 마실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오늘Okay.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마요네즈 와 진짜 술안주로 진짜 완전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 음식은 그냥happy 오묘한 맛 크림 빨리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옷이 난리 났어요 양념 안에 캡사이진 조금 넣었더니 입안에서 땀이 엄청나요 양념에 입안에 마치면 soit 맵게 pizzas 매운게 제거 마스크 벚꽃 고소한 고춧가루 아.... 대신 끓여서 먹은 게다가 그니까...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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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너무 매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